맥스 맥스 아주 따끈따끈해요 와 이거 보세요 이거 세요 와 아버지가 끄라고 해서 나가요 알겠어요 최저 잘 가시고요 서울대 직윤 수능 최저 와닿아 3개 영역 등급 2? 3등급이네 자 그러면 3개 영역 잠깐만 3개 영역 3등급이면 333도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아니야 아니야 3학 9학원 또 달라 정확하게 이제 봐봐 3학 9하고 또 달라 3학 9면 봐봐 1, 3, 5도 돼 1, 3, 5, 5도 되는데 3개 영역 3등급이네면 5가 뜨면 안 돼 다른 개념이에요 합이랑은 자 다시 보세요 지균입니다 지균 서울대 지균 쓰는 분들이 이 방에 있을 수 있잖아 어 이것 좀 보세요 5, 1등급 있을 수도 있죠 잘 봐요 이 3개 영역 3등급이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예 수능 성적 기준으로 자 왜 이런 조치를 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시 출결 봉사활동 감점 삭제 고3 부담 완화 조치 자 볼게요 이게 지금 여론이 있었잖아 이 교육 정책이 여론의 민감도가 최상위에요 여론이 조금만 올라오면 확확 코로나 때문에 고3들이 수시에서 박살이 나고 있다 이거 어떡하냐 온라인 강의한 걸 세특에 적을 수 있냐 자 이런 식의 움직임들 있었죠 그런데 서울대가 먼저 깃발 꺼냅니다 늘 똑같아요 가나군 이동도 서울대가 먼저 하고요 논술 폐지도 서울대가 먼저 하고 어쨌든 우리나라 입시 정책을 이제 입구는 데 서울대에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볼게요 코로나 19로 분리해진 고3 수험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2021 수시 지역균향성발 지균전형이라고 하죠 지균전형 최저학력 기술을 완화한다 11회 교육계에 의하면 서울대가 대교협에 제출한 대입전형 변경한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오피셜이야 이거 얼마 안됐어요 지균 수능치를 세계영역 2등급 이내에서 봐봐 원래 세계영역 2등급 이내였는데 세계영역 3등급 이내야 이러면 진짜 많이 된거지 왜냐면 여러분들 수능에서 2등급하고 3등급 또 다르거든 이게 국어 같은 경우도 계속 1등급 나왔던 친구가 3등급으로 떨어진거에요 4등급까지는 거의 안떨어져 4등급까지 떨어져서 거의 미미미는 형역시절이거든 근데 3까지는 와리가리 친단 말이야 나 3수 때 자 거의 떨어져요 진짜 2까지도 힘들어 진짜 수능날 가본 애들은 알텐데 만만치 않다라는거요 그런데 서울대가 어쨌든 내신 1등 찍었고 서울대 지원했는데 최저로 털리면 와리가리하면 안되니까 3등급은 일단은 변경해져 왜 고3들이 지금 수능 준비가 빡세다라는걸 서울대가 인식을 한거에요 그렇게 판단을 한겁니다 정시에서 출결과 봉사활동에 가 사실 이거는 거의 의미없는거긴해요 사실은 정시에서 무슨 박세로이 저기 때린 일진식 운영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정시에서 서울대 못갔어 자 이런 사람들 한명도 본적이 없거든요 나 오늘 랭게임 돌리다가 4,5교시 참여 못해가지고 정시에서 내가 서울대 못갔어 자 이런 사람 본적이 없어요 그 사람 최소 아가리파이터야 이거는 큰 의미없는데 핵심은 거의 이거에요 핵심은 거의 이겁니다 수능 최저와나로 고3 수험생이 서울대 직유를 지원하는 것에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어 그렇겠죠 뭐 수능 공부를 아예 안하고 내신에 몰빵을 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서울대를 위해서 직윤으로 761명 선발 전체 모집은 23.8%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무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계신 학교에서 직윤 쓴다고 한 친구도 있을거에요 예 서울대 직윤 쓴다고 한 친구들 거의 뭐 한두명이겠죠 한두명 싸움이죠 매년 100명 정도 수능 최저를 주... 와 이 통계 유임이에요 자 보세요 직윤으로 761명을 선발하는 서울대가 매년 100명 정도가 수능 최저를 충족하지 못한대 서울대 수시 지원자의 100명이 수능 최저를 못 맞춰요 그럼 세계 유형은 2등급인에 못 맞췄다는 겁니다 이걸로 또 엄청 또 예 이거 서울대가 뭐 이거 저거 서울대 가는 애들이 어떻게 수능을 못 맞냐 이런 이제 또 연론들도 있잖아요 예 직윤 선발위원이 정시로 넘어가면서 N수생들이 유의해진다고 볼 수 있다 음... 그렇죠 어쨌든 정시로 넘어갔을 때 왜냐하면 직윤은 어째 못쓰니까 제 학생 아니 못쓰니까 어 그건 뭐 맞는 말이죠 결과적으로 수능 최저기론을 낮춰 고3 수능생들이 엄청 머리를 쓴 거 아니까 봐봐 서울대도 하... 진짜 고3 힘들다는 여론은 계속 빗발치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우리 국립대인데 국립대로서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정부가 우리를 보고 있어 나 정부 지원금 받는 학교 자 이러고 있는데 고3 부담을 완화시켜주면서 이런 정책을 개발해 근데 또 공정성 논란이 일어나면 안 될 거 같은데 이건 여기서 여기서 이제 와리가리 하면서 그래서 나온 방안이 저거예요 직윤 최저 완화 이거에 대한 찬반이 엄청 날 거 같아요 2등급 이내도 안 내는데 서울대 가려고 아... 주먹지 아닌가 이 찌누스님이 지금의 어떤 비판 여론 중에 사실 하나예요 팩트입니다 저런 비판 여론이 있고요 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어쨌든 수시하고 정시라는 둘 다 제도가 있는데 저렇게 맞아서 서울대 간다고? 서울대 이거 안 되겠네 자 이런 여론이 있을 수가 있고 어쨌든 내신 1등 맞는 것도 힘든 건데 3년 내내 이제 빡세게 미묘한 점수 경쟁 해가지고 전부 다 외우고 그런 어떤 암기력이라든가 성실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인정받아서 서울대 가는 거면 다른 건 다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건데 팽팽히 맞서고 있죠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지규는 주로 서류와 면접을 통해 평가를 진행한다 일반 전형과 달리 전체 모집단이 수능 최저를 적용하고 있다 근데 또 서울대 수시 같은 경우는 최저가 없어요 네 서울대 일반 전형 서울대 일반도 최저가 없어 어쨌든 지금 3개 3등급 이내 3개로 조정이 된다고 하네요 올해 탐구형의 2등급 충족 기준이 다소 완환된 건 또 수험생들이 유기해야 될 지점입니다 이전에 이전까지 2개 과목 2등급 이내를 받아야 됐지만 2021학년부터 2개 과목 등급 합 4등급 이내로 기준이 변경됐다 그러면 1등급 3등급도 가능하다라는 거네 2과목에 3등급이 또 뜰 수가 있으니까 오케이 그런데 2개 영역 3등급 이내로 최중 최저가 완화될 경우 탐구 충족 기준은 2과목 합이 6 이내야 할 것이다 그렇죠 네 그렇죠 과탐 응시자는 서로 다른 원투를 선택해야 되는데 물원화투 물투화투 같은 조합을 쓰면 물투화투 누가 보죠 아 물투화투 아 아 아 듣기만 해도 애들 아프잖아요 지난해 서울대 정시는 수능 100% 선반 실행했다 그렇지만 무단결석 1일 미만 봉사활동 40시간 이상 탐구 제2외국어 교과이수 3가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지원자는 수능의 1점을 감점했다 한 개 이상 충족할 시는 감점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거 이거 거의 인정하시죠 40시간 어떻게 채운 거 인정하세요 체육시간에 갑자기 배구 안 하고 그날만 쓰레기 주워 그리고 갑자기 어느 날 흥 하면서 헌혈차가 와 헌혈차 얘들아 저기 뭐냐 지금 B형 B형인 사람들 서울 3학년 5반부터 나가자 아 저 안 나갈 건데요 야 오늘 초코파이 준대 와 오케이 초코파이 아 그 순간만큼 2등병 아니면 구청 예 구청에서 저기 뭐냐 슈레딩 예 용지 찢어지는 거 구청 직원 분한테 받아서 용지 계속 찢어져 예 43시간 내내 그럼 거의 3년에 40시간 채우잖아 이거는 거의 영향 없어 근데 뭐냐면 이걸 왜 했냐면 고3 때 코로나 때문에 누구는 계약할 수 있고 누구는 계약 못하고 이거 있잖아요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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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평성의 문제예요 일단 없애자는 거죠 연세대 역시 재학생을 배려하기 위한 방침을 밝힌 상태다 서울대에서 연세대는 밝혔다고 합니다 올해 학종 평가 과정에서 이번 학종이에요 지규는 아닙니다 학종 고3 기간의 수상 경력 창의 체험 활동에 봉사 활동 실적을 반영하지 않는다 고교 현장에서의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서울대는 정시에서 지금 어떤 형평성을 고려했고요 연대는 학종에서 봉사 근데 이거 사실은 누가 뭐 300시간 400시간 했다고 물론 뭐 생기 뭐 300시간 거의 마더텔에 사네 자 이럴 수 있겠지만 에 이거는 네 거의 미약하긴 합니다 코로나19로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출결사항의 결손도 평가에 반영하지 않을 예정이다 다만 현장에선 학종 비효과 축소의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생색은 나지만 기존과 다른 실제적인 그래 저랑 생각이 똑같네요 그렇게 뭐 에 근데 이건 커요 이거 커 이건 크지 이건 커 왜냐면 합격률 더 높이는 거니까요 그럼 조금이라도 서울대 정시에서 2월 안되니까 몇 명이라도 조금 더 그럴 수 있겠죠 에 자 서울대가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연세대도 거기에 이제 발을 걸치자 다른 학교도 움직입니다 보세요 이거 보세요 아홉 개 주요대 입학처장 머리를 맞댄다 봐봐 지금 뭐야 서울대학교가 먼저 원펀치 갈기니까 다른 학교 다 따라서 설국열차씩 운영해요 이게 서울대학교가 먼저 칙칙폭폭 움직이니까 따따따따다 대입 정책은 정부에서 뭐라 뭐라 제껴도 결국 학교에서 어떻게 수시 몇 몇 프로 뽑고 어떻게 뽑고 반영변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전두엽 맞대요 다른 9개의 주요 대학들도 수능체제를 완화한 서울대 방식을 굉장히 호평하고 있다고 하네요 오케이 방송 상당히 유익해버리고 아 강태해라 제수범 원광롱 심지어 관리자고 난 야 강태 세 명 다 제수범 원광롱 마르스리로 싹 다 강태 아니 야 노래 부른 거야 남녀노소 다 싫어한다고 이런말하는데 이것들이 진짜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강태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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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강태하지마라 야 강태하지마 강태하지마 야 강태하지마 강태하지마 야 강태하지마 강태하지마 야 강태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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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섣부르게 늘 판단하지마